약손, 약사여래 부처님처럼 한 번 만져주면 지금 제가 공부하는 거에 있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더 공부해야지 잘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 생각합니다. 전공이 무슨 학과인고 작업치료학과를 전공하고 있습니다. 장애 있으신 분들 정서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도움을 드려서 재활할 수 있도록 병원이나 장애센터나 치매센터나 이런 데서 치료사로 일하는 것입니다. 그건 본인이 치료를 약으로 해주나 몸을 만져주나 뭘 어찌하는고 의사 선생님의 처방을 받아서 손으로나 그렇게 치료를 해줍니다. 손으로? 기치료하듯이? 네, 비슷하게 합니다. 그렇다면 손으로 그렇게 해서 하려면 약손이 돼야 되는데 약손 약사여래 부처님처럼 한 번 만져주면 싹 낫는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있거든 과거에 그런 분이 있었어 거사도 그런 분이 있었고 보살도 그런 보살이 있었거든 병원에서 사형선고를 받아서 못 고치는 사람 살 길이 없고 죽는 것 밖에는 없는데 그런 사람을 어떻게 세 번만 만지면 살아나버리니까 대단하잖아 학교 가서 그런 전공을 배워서 졸업한 것도 아닌데 풀도 아무 풀이나 가서 뚝뚝 꺾어 가지고 와서 씹어 먹으라고 해 먹으면 그만 낫는 거라 신통하고 불가사이 한 거지 그런 힘이 없으면 그냥 치료해 가지고 될까 힘만 들고 자기 기운만 빠지고 그런 엄청난 힘을 가지진 못했지만 편안해지도록 도움을 좀 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남을 편안해지게 손으로 만져서 치료한다면 이렇게 두세 번 만지면 병이 낫는 게 나타나야 영험이 있다 그러지 암만 만져도 낫는 것도 없고 그러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 괜히 혼자 기운만 빠지고 그렇지 네 그거 어려운데 어려운 걸 택했구만 그러면 관음보살 때 유황이라 했는데 관세음보살님한테 기도해 가지고 가피를 받아야지 관세음보살님의 가피 힘을 받으면 두세 번만 만지면 다 낫거든 부처님의 가피를 받으면 돼요 상주의 박보살이라는 보살은 부처님한테서 가피를 받아 가지고 그런 힘이 생겼거든 세 번만 만지면 다 낫는 거야 뭐라고 안 해도 사람이 줄을 서 있어 그 보살이 부처님께 기도를 지극히 해 가지고 부처님의 가피를 받았어 부처님이 요만한 손가락 다섯 개를 손을 벌리라 하더니 손가락 사이에 끼워주고 꼭 쥐라고 하더래요 석 달 동안 입 다물고 가만히 일념으로 연불을 하고 있으면 너한테 찾아오는 손님이 있을 것이다 그랬는데 3개월 만에 밖에서 안에 계세요 하는 거다 문을 열고 내다 보니 웬 남자가 여자를 부축해 왔는데 배가 동산만에서 숨이 헉헉 쉬고 곧 죽을 사람이라 어찌 왔냐니까 서울에 사는데 잠시 비몽사몽간에 상주의 팍보사를 찾아가라 했어요 그래서 여기가 팍보살댁이라고 해서 왔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라고 했는데 그날이 석 달이 되는 날이라 눕혀놓고 배를 이렇게 만지니 배가 쑥 내려가 비고름을 다 쏟아내고 시원하다며 숨을 쉬고 살아났어요 그래서 상주에 도사보살이 있다고 소문이 나서 너나 할 거 없이 지위구하를 막론하고 찾아가는 거야 찾아가면 아픈 곳을 두세 번만 만지면 다 나사 그렇게 돼야 되는데 그러려면 기도를 해야 되지 하다가 힘들어서 못하겠다고 뒤로 나고하면 안 되고 내가 이겨낼 수 없는 걸 이겨내는 무한한 정신력이 있어 그걸 채득을 해야 이 세상에 누구든지 만지면 다 낫는다 그래 해볼 수 있을까? 네 그럼 법당에 와서 매일 108배 정도는 해야 돼 부처님한테 원력을 세우고 관세음보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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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벽에 3시에 일어나서 기도할 수 있나? 새벽 3시에 금강경 관세음보살 보문품 고안경 42수 진원 그것만 딱 읽고 108배 하고 원력을 세우면 가피를 받아 그걸 이겨내고 지켜나가는 정신력이 있어야 돼 그러면 본인이 하고자 하는 것이 반드시 이루어지거든 병원에 가 있으면 치료사 암흑예가 와있다 하면 우리나라가 떠들썩해 온 만인이 다 찾아가는 거야 그렇게 되려면 그리해야 되고 안 그러면 인간의 자기 조작된 생각 가지고 만져봐야 상대방한테 안 좋은 기운이 가기 때문에 안 나아 본인한테 무한한 좋은 기운이 있거든 좋은 기운이 가야 상대방의 나쁜 기운이 무너지지 나부터 나쁜 기운인데 나쁜 기운이 무너지나 만진다고 아픈 게 안 낫지 도로병이 안 걸리면 다행이지 그렇잖아 그러려면 토요일마다 와서 참선을 하고 펍당해서 108배 하고 독경하고 하는 그걸 꼭 해야 돼 그게 정신력이라 학산대원 대종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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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